송가인 씨를 모시고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 씨 나와주세요 송가인 씨 리허설을 조금 전에 마쳤고 준비가 되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그러면 포토타임 끝나고 제가 또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송가인 씨 포토타임 먼저 진행해 볼게요 저 오른쪽 측면부터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여유있게 봐주십시오 오른쪽 측면에 기자 여러분들이 저 측면까지 계시니까 자 이제 오른쪽 약간 중간 우중간 정도 되겠죠 오른쪽 측면에서 약간 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정면 센터 보고 촬영하겠습니다 센터 정면이요 여유있게 다른 포즈도 조금 하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네 측면쪽으로 시선 이동해 주시고요 네 끝까지 그쪽까지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측면에서 중간 정도를 먼저 봐주시고요 그쪽에 저 손 드시는 분 저쪽으로 그 다음에 완전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완전 측면쪽으로도 송가인 씨 왼쪽 측면 왼쪽 측면 이쪽도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기자 여러분들이 역시 송가인 씨가 오늘도 성황리에 마칠 걸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저희가 포토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송가인 씨 또 이렇게 콘서트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정말 MBC에서 또 단독 콘서트가 서울 특집으로 네 방송이 됩니다 네 지금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 때문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예쁘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이렇게 MBC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팬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과 또 몇 개월 전에 또 했는데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뻐해 주실 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가수 데뷔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죠 가인 씨가 어제 한 8년 9년 8년 9년 됐는데 정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네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네 어 정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몽환적이에요 예예 아니 제가 이제 송가인 씨 쭉 보니까 정말 일정도 빡빡하고 밥은 잘 챙겨 먹습니까? 어때요? 밥은 이제 제때 못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방송이나 행사 이렇게 겹치면 못 먹고 차에서 김밥 때우고 아 그래요?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배고프면 또 먹게 되더라고요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되고 잠시 후에 이제 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아까 리허설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열심히 준비를 본 공연 못지않게 하고 계시던데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? 지금 목 상태가 살짝 안 좋긴 한데 아 그래요? 또 링길 맞고 왔어요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좋은 노래 들려드리기 위해서 네 리허설도 열심히 하고 이제 또 카메라 리허설까지 또 남아있어서 네 오늘 정말 무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뭐 좋은 무대를 위해서 링거 투혼까지 불쌍한 우리 송가인 씨인데 이번에 송가인 콘서트가 이제 다양한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송가인 씨와 함께 앙상블 무대를 꾸밀 팬들도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무슨 틱톡이라는 그 업을 통해서 짧은 어떤 어플 네 그 어플을 통해서 뽑히신 분들이랑 같이 함께 또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방청권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경쟁률이 뭐 수백 대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수백 대 일 가면은 진짜 구하기 힘든 방청권인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구하신 분들도 있고 놓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께 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정말 그 방청권 떨어지셨다고 너무 좀 마음 상의하지 마시고 가인이가 앞으로도 좋은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어 꼭 다음 기회에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행운을 거머쥔 분들도 계실 테고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설 특집으로 TV로 또 네 서울의 가족들과 모여서 네 보시면 송가인 씨는 오늘 설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도 궁금한데 어 저는 이번에 스케줄이 좀 있어서 명절에는 못 내려가고 아이고 네 서울에 있을 예정인데 어 또 가인이를 TV로 보시면서 어 온 가족과 함께 조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라도 우리 가족들한테 못 가니까 네 안부라도 좀 전해주세요 어 엄마 아빠 올라오세요 지금 올라오세요? 어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엄마 아빠 딸내미가 바빠가지고 못 내려가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재산은 잘 지내주세요 저 대신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송가인 씨 저희가 짤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짤이요? 네 저번에 한 번 했잖아요 섹시버전 귀여운 버전 아 그런 것도 많았으면 쓰겠는데 10초짜리 홍보영상으로 필요하니까 홍보타임 한 번 10초로 뭐 대사를 하셔도 되고 포즈를 취하셔도 좋고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멘트를 어 지금 이제 고맙습니다니까 고맙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송가인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고맙습니다잉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잉 뭐 이런 거라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죠 관심 갖고 있는 팬분들께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가인이가 이번에도 친연히 많이 준비했을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어쩌든지 올 한해 2020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고맙습니다. 송가인이어라 어색하죠? 요거는 효녀 버전이었고 그러면 설 버전으로 하나 송가인 가인이와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자 큐 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라디오 하세요 집에? 정신이 없네요. 네 시청자 여러분 가인이가 MBC 설 특집으로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. 온 가정에 정말 하목과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가인이 많이 봐주세요. 고맙습니다. 송가인이어라 송가인이어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직 리허설 마무리가 안 되셨죠? 마무리 준비하시고 이따가 본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 가인씨 들어가시면 되겠고요. 네 감사합니다.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이따 본 공연 때 뵙겠습니다.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기사 좋은 사진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 자 들어가시죠.